유지님 다이아바이트 잘봤습니다라고 진짜로? 네 미쳤네? 진짜로? 자 여러분 한 번만 볼게요 아름다운 인스타그램 올라올게요 오! 미쳤다 1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유지님 다이아바이트 잘봤습니다 자 RM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? 그냥 RM칩니다 RMKIB 미쳤다 미쳤다 야 미쳤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춤이 이게 쫄쫄이 입고 춰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조금 힙한 바지